제가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잔뜩 드렸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Git이 무엇인가, 버전관리가 무엇인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만 하고 계셔도 나중에 필드에 나가거나 실제로 버전관리를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Git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명령을 입력해서 실행하면 돼요. 자, 저는 이 터미널을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방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인스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Git이 설치가 된 거고요. Git라고 입력해서 이렇게 저와 같이 저와 비슷한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이 Git을 잘 설치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Git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때 각각의 소스 코드가 누가 작성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egoing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메일을 적어놓은 것은 이것은 저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설정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걸 한 줄 한 줄 카피하셔서 엔터를 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다시 카피해서 저도 또 엔터를 치면 이제 Git에 지금부터 Git을 통해서 여러분이 버전 관리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버전 관리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이제 꼬리표가 붙게 되는 거죠. 여기에 egoing은 자신의 닉네임이나 이메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슬래시 바, 슬래시 따따따, 슬래시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 여기에다가 우리 이전 시간에 에디터 수업에서 저런 디렉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디렉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할 건데요.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버전 관리할 거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이 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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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이 경로를 cd라는 명령어 뒤에다가 둬서 이 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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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치면 현재 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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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에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ls-al을 하면 index.html이라는 파일과 압타나가 만든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project.settings라고 하는 파일과 디렉토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버전 관리를 시작하는 건데요. 이 git이라고 하는 것은 git이라고 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항상 젤 앞에 따라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init이라고 하면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명령 중에 init이라고 하는 것이고 initialize에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init하게 되면 이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 즉, 바 밑에, 따, 따, 따 밑에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를 지금부터 버전 관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git init 하고서 엔터를 땅 치면 initialize it empty git repository in 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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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픈 튜토리얼스 점 git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그럼 여기서 ls-al을 입력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index.html과 같은 파일들을 수정을 하고 이 git을 통해서 버전을 생성을 하게 되면 그 버전이 이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으로 저장이 됩니다. 차곡차곡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git 안에는 이 버전 관리, 이 git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git status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git하고 status라고 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나옵니다. git status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 버전 관리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를 working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이 working 디렉토리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untracked fil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index.html, .settings, .project라고 하는 이 파일과 디렉토리가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untracked라고 하는 것은 추적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제가 앞서서 git init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디렉토리를 버전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디렉토리 자체를 버전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이지 실제로 그 안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이 버전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버전 관리가 되려고 하면 이 각각의 파일들을 버전 관리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add라는 명령입니다. git add 그리고 index.html을 하고 엔터를 땅 치면 그 다음에 status 엔터를 쳐보면 아까 untracked 파일에 index.html이 있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거죠. 근데 이 index.html 파일이 untracked 파일에 있었던 것이 change to be committed라고 하는 부분으로 올라왔고 index.html 파일 앞에는 new 파일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index.html 파일이 지금부터 버전 관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버전 관리에 의해서 git에 의해서 추적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new 파일이라는 것은 아직 버전으로 추가되진 않았지만 안 얻고 새로 추가된 파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git add를 방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project.settings 라고 하는 파일과 디렉토리는 이 앞타나라고 하는 에디터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untracked 파일의 상태로 내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ignore라고 하는 명령 ignore라고 하는 거 무시한다는 뜻이죠. 이 저 두 개의 파일을 ignore 시키게 되면 이 git status와 같은 명령을 쳤을 때 이 파일들은 아예 목록에서 보여지질 않습니다. 무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을 여러분이 버전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git commit 마이너스 am 그리고 앞에다가 add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글로 적으셔도 되는데 이 현재 그 여러분이 하다보면 이 한글이 세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한글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그냥 영어로 쓰세요. 자 git add-am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단 따옴표를 사용한 것은 여기 있는 이 단 따옴표가 어떤 명령어가 아니라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minus am이라고 하는 것은 이 a 같은 경우는 이 commit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index.html과 같은 이런 파일들 수정된 파일들을 그냥 commit하겠다는 뜻인데 여기서 minus a의 의미는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다가 직접 이 버전에 변경 이력을 적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changes to be committed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있는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의 현재 상태 현재 상태를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때 이 파일의 현재 버전은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버전관리 시스템에 추가했다라는 이 변경 이력을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생긴 메세지가 뜹니다. 그리고 git하고 log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add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나오고요. 이렇게 메세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 메세지는 이 위쪽에서 addindex.html이라고 입력했던 메세지 즉 작업 이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버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여기 있는 index.html 파일을 제가 수정해 볼게요. 여기 hello world 뒤에다가 제 닉네임을 적겠습니다. 여러분의 닉네임을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이 수정이 됐겠죠. 그리고 제가 git status 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이 modified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파일이 수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git commit minus am 그리고 change index.html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commit이 됩니다. commit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변경사항을 하나의 버전으로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git status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이 index.html 라는 파일이 이 changes.not.staged.for commi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없어지고 밑에 프로젝트 settings 라고 하는 파일과 디렉터리만 보이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저 index.html 파일이 하나의 버전으로 저장됐기 때문에 git status 에서는 아무 내용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git log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index.html add index.html 이라는 버전을 만들었었고 이번에는 change index.html 이라는 버전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명령을 한번 내려보세요. git log minus p 이렇게 되면 이 각각의 버전별로 이 파일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hange index.html 제가 직전에 커밋했던 내용인데요. 이 change index.html 이라는 변경 이력을 가지고 있는 버전에는 index.html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index.html 파일의 내용 중에서 이 hello world라는 부분에 이 콤마 그리고 egoing 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추가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 화면을 스크롤을 할 수가 있는데 스크롤을 해보면 쭉 내려가 보면 여기 add index.html 이라는 부분에는 index.html 파일이 변경됐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더하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최초로 index.html 이라는 파일을 버전 관리해서 처음으로 하나의 버전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index.html 파일에 있는 내용 전체가 앞에 플러스가 표시가 되면서 이 내용이 추가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소스 코드를 원복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어떤 이 맥락을 거쳐서 현재의 상태에 도달했는가를 리뷰할 때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버전 관리를 쭉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 버전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개념적인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